장위 14구역, 15구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장위 14, 15가 역시 5억 초중반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 10억 전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노량진 7구역도 괜찮거든요. 가성비 좋은 재개발 지역도 추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뭐 이렇게 낮은 금액부터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좀 추천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 첫 번째 대원칙이 조합설립인가 난 거를 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안 그러면 솔직히 지금 예정지라든지 신통기계는 말은 많지만 이게 구역지정이라는 게 정말 험난한 산이고요. 구역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75% 동기 받는 것도 정말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개발 엄청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생기는 거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는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런 거를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해드리고요. 진짜 돈이 없다라고 하면 인천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천 쪽도 잘 찾아보면 물론 괜찮은 구역들은 인천도 3, 4억 들어가요. 그런데 인천도 잘 찾아보면 1억 5천, 2억으로도 갈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도. 그리고 위정부 쪽도 3억 전후로 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고요. 뭐 저기 경기도 덕소 이런 데들도 뭐 한 4억 대로 갈 수 있는 매물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아니 나는 경기도라고 해도 그렇게 먼 경기도를 원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광명, 성남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지간한 서울보다도 비싸죠. 광명은 진짜 뭐 한 6억 대 들어가고요. 성남은 뭐 그냥 10억 넘게 들어가고요. 그러게 들어가니까 소액으로 가려면 진짜 경기도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권으로 가려 있었을 때 추천 지역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수도권에서도 조금 금액대에 맞춰서 움직여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괜찮은 데들은 광명 유타원이 정말 괜찮다고 해요. 원래 아까도 얘기했던 원래 6억 대가 들어가졌는데 지금 광명이 조금 더 싸게 나온 매물들이 있어요. 5억 초중반으로도 갈 수 있는 매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괜찮은데? 더군다나 광명은 관리처분 인가들 다 받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전매 가능한. 전매 가능한 지역이니까.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광명 유타원이 2만 5천 세대에다가 지역번호도 공의를 쓰고 사실 준서울이에요. 광명 유타원 주목해보면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서 이제 인서울로 간다고 하면 장위 14구역 15구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장위 14, 15가 역시 5억 초중반으로 갈 수 있어요. 초중반. 그럼 아까 광명이랑 가격이 똑같네요라고 할 수 있지만 속도가 다르죠. 광명은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나고 2주 철거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 장위 14, 15는 지금 이제 뭐 건축심의 단계라든가 이제 조합서의 창의 총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멀쩡한 장위 뉴타원들 관리처분 인가까지 난 애들 장위 4구역 6구역 10구역 여기들은 10억도 들어가요. 아 10억? 그걸 생각해보면 차이가 엄청 크네요. 똑같은 장위 뉴타원인데 물론 속도가 좀 길죠. 그런 걸 생각해도 장위 14, 15 구역이 좀 괜찮다. 타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14, 15 구역 아직까지 조합 설립 전이니까 가격이 이 정도지만 조합 설립 되면 또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조합설립 인가가 나는 게 분명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조합설립 인가를 강조한 게 75% 동의로 얘기했잖아요. 신림 1구역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림 1구역도 75% 동의를 달성했지만 이게 진짜 인가까지 떨어지는데 한 2년 걸렸거든요. 시간은 좀 더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었어도 일단은 달성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결국 인가가 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여서 인가가 떨어지자마자 또 앉은 데서 1억이 또 올라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15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도 정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서울에서 5억 이하로 갈 수 있는 뉴타운은 없나요? 없나요? 5억 이하는 없습니다.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계 뉴타운도 5억 초중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장이 14, 15구역이 정말 괜찮죠. 거기서 조금 가격을 좀 높여본다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가격을 좀 더 높이면 지금 신림 뉴타운도 2022년도 주목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전철이 2022년도에 개통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행운전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역사도 다 지워놓고 지금 정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신림 뉴타운이 좀 단점이 교통이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가잖아요. 교통 오지에 대한 딱지를 떼버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금액대도 지금 우리가 보게 됐을 때 7억대에서 8억대 현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고 신림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도 여기도 관리처민가 다 나오고 빠르게 가고 있으니까 세금적인 요건에 따라서 주목해보면 또 좋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가게 되면 흑석류타운에 주목하라는 이야기합니다. 흑석류타운은 갑자기 확 띄는 느낌인데요? 아 그래요? 아닌가요? 금액대들을 받아보는데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10억대가 흑석이 돼요. 이게 방영시점까지도 그 가격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뭐가 쟁점이 되냐면 흑석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가 노량진을 많이 추천했었어요. 노량진 가격대들이 쫙 올라가면서 흑석이랑 지금 가격대가 비슷해졌거든요. 노량진도 지금 투자금액대가 14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흑석 9구역이 현재 시점으로는 14억 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흑석 9구역이 그동안은 지지부진의 아이콘이었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약간 쟁점도 있잖아요. 시공사를 교체하고 조합 간의 분쟁 솔직히 지금도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된다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흑석 9구역이 흑석 뉴턴에서도 대장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쫙 치고 올라가지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사실 흑석 9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는 역시 나름의 논란이 있긴 해요. 조합 분쟁가가 33평형이 10억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총매가로 보면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일단 초기 투자금액이 낮게 나오는 매물들이 좀 있어요. 10억 초반으로도 갈 수 있는 매물들이 현재 존재하거든요. 10억 초반이요? 네. 10억 초반으로. 그러면 아까 신림에서 갑자기 확 뛴 것 같다라고는 했었지만 그래도 좀 몇 억 더 보태보면 우리가 신림에서 흑석으로 흑석 11도 되게 좋아해요. 대우 서밋으로 확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프리브 블랜드잖아요. 그래서 흑석 11구역도 괜찮겠다. 흑석 11구역이 10억 대 초반의 물건이면 어떤 물건일까요? 이런 빌라들을 사는 거죠. 빌라인데 예전에는 얘네들도 금액대가 한 14억 이런 식으로도 투자금액이 들어갔었다가 조합 분쟁가 너무 막 쫙 나오니까 약간은 좀 팔아야 됐다라고 하는 매물도 조금 있어서 조합원분이 약간 높게 나와서 조합원들이 팔고 나가려는 건데 그런 분들의 매물이 좀 있겠구나. 결국 근데 나중에 돈 더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당장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거든요. 재개발증은 대출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내가 해놨다가 나중에 분당 가면 입주할 때 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고려해보면 지금 어떻게 따지면 흑석 11구역을 타이밍이다. 마지막으로 아까 노량진 유타운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한창 이주되는 곳도 있고 한데 요즘에 또 하이엔드 브랜드 요구도 많아서 조합들 사이에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노량진 유타운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아까 흑석을 너무 뛰어다 보니까 노량진이 조금 막 기가 죽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지만 노량진도 정말 좋습니다. 노량진이 특히 교통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강남분들이야 무조건 흑석이고 그리고 흑석이 더 비싸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대중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 기준을 봤었을 때는 노량진이 살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이미 완벽하잖아요. 9호선, 7호선, 1호선에서 3도심에 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노량진 하면 약간 조금 안 좋았던 이미지들 구수산물 시장 다 철거가 됐고요. 거기 이제 공원으로 체육공원 일단은 임시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고서 지금 노량진 유타운이 약간 대장이 없잖아요. 현재 완성된 신축 아파트로 갖다 비교를 딱 해주면 좋겠는데 상도파크자이가 벌써 한 17억 이렇게는 돼 있지만 그래도 상도파크자이 보면서 움직이기보다는 사실 진짜 대단지 얘가 들어서게 되면 노량진의 가치가 달라진다. 상도파크자이 조차도 노량진 유타운이 완성되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주변 인프라가 달라지니까. 노량진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아까 시공사 얘기했잖아요. 노량진의 가치는 시공사들이 벌써 알아보고 있는 거죠. 지금 노량진 8구역 같은 경우는 아크로로 결정이 됐죠. 그리고 노량진 5구역은 서밋이 시공사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노량진 4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말이 나오고 있는 중이지만 힐스테이트를 DH로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건설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만 뭐냐. 단순히 명판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공사비도 올라가잖아요. 내장재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더 고급으로 바꾸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합원들이 합의가 됐다라면 DH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대장이 일상구역이잖아요. 지금 특히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3구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일상구역 당의 프리미엄 브랜드 하면 노량진 뉴타운이 전반적으로 다 프리미엄 브랜드 촌으로 바뀌게 되면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량진 뉴타운도 제가 지금 시점적으로 보면 흑석형 노량진 금액대가 비슷하면 흑석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제가 이게 방영이 나오고서 막상 흑석 뉴타운 찾아갔더니 금액대가 더 비싸졌는데 이미 막 해결이 막 됐어요. 10억짜리 없는데? 라고 하면 이제 다시 노량진으로 볼 필요성도 있겠죠. 노량진은 노량진도 그러면 그냥 말씀하시는 10억, 12억?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노량진 뉴타운은 일단 대장구역, 일삼구역인데 일삼구역 같은 경우는 한 13, 14억 정도 선으로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노량진 뉴타운에서 2구역, 6구역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잖아요. 여기는 좀 더 들어갑니다. 14억 넘게 한 15억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나머지 구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이금액대들 뭐 이렇게 형성되는데 일단 가장 저렴한 데가 있던 노량진 7구역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 10억 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노량진 7구역도 괜찮거든요. 장성배기역이 오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서부선 경전철이 또 뚫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7호선 자체도 강남으로 한 번에 가기 때문에 괜찮은 노선이고 하기 때문에 노량진 뉴타운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금액대에 맞춰서 접근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통기획에 이제 선정된 곳 재개발 있잖아요. 그런 곳에 지금 들어갈 수도 있나요?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단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다 묶일 거예요. 그래서 전매가 안 될 텐데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애들이 지금 5,6대책 공공재개발로 지정된 애들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지금 거래가 가능하긴 해요.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매도자도 실거주 가능하게 공실로 비워둔 매물이어야지만 불구려니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산다라고 하면 신통기획 역시도 마찬가지로 도정법으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고 갈 수 있는 무주택자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싸게 셀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주목하면 정말 좋은 곳 중 하나거든요. 일단 금액대가 정말 싸요. 한남유태형 성수랑 금액대가 항상 비슷했는데 한남유타운은 지금 현금이 아무리 못해도 22억, 23억 필요한데 성수 같은 경우는 18억, 19억, 21억 이 정도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른 게 성수는 매매금액이 있고 투자금액이죠. 7, 9주 가능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남 대비해서 3, 4억이 싸요. 정말 괜찮은 거거든요. 그 이유가 2021년도 4월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덕분이란 표현을 쓰여야 되는지 영재는 모르겠지만 그 덕에 거래가 막혀버리면서 그게 된 건데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야 라고 하면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된 데를 가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죠.